안녕하세요. 김희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제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엑스레이구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면 뭐만 보이죠? 뼈만 보이고 살은 안보이죠. 저희 수업이 바로 그 수업입니다.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 나오구요. 해석 안되는 문장은 나와요. 근데 수능 때 어쨌든 간에 모든 힌트를 동원해서 자 글 안에 있는 모든 힌트와 근거 줄거리를 내가 이해할 만큼 이해한 다음에 오답을 지울 수 있을 만큼은 지워야 합니다. 저희 수업이 되게 실전적이에요. 인정해라. 복습할 때 단어 수거 외우고 해석 공부하는 건 맞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살 빼고 뼈는 남겨서 오답을 지워야 되지 않냐. 이게 엑스레이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뭐 대입학이라던가 뭐 밑줄음입학이라던가 이러한 중난도 이상의 모든 유형 전체입니다. 빈순, 삽의 고난도까지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중난도라고 여기는 게 대입학 35번의 무관문 수능 30번의 밑줄 어휘 40번 유학문 그 다음에 21번의 밑줄 임입학 장문독회 보통 여기까지를 중난도라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라고 생각하는 게 빈순, 삽이죠. 자 이렇게 쉬운 유형 빼고요. 아 18번이나 뭐 19번의 뭐 심경이나 아니면 뭐 목적이라던가 그래프 문제 다 빼고 중난도 이상의 모든 유형을 다 파이널 마무리 수업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자 뭐냐면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라 줄거리를 따라가는 능력을 원합니다. 그럼 뭐냐 키워드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엑스레이 교재가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길게 나옵니다. 아마 세 줄 네 줄씩 나와요. 한 문장마다 이게 문제화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대입학 빈칸 수능서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를 잡는 능력이에요. 아 내가 살은 빼고 뼈를 남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뼈대를 따라간다. 3번 문장 내 모든 힌트를 동원한다. 내가 그래 실전적으로 해석 못하는 단어 나올 것이며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오겠지만 내가 줄거리든 따라갈 만큼 따라간 다음에 모든 힌트를 동원해서 근거되는 문장을 통해서 답을 구해야 돼요.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는 문장은 강약이 다르거든요. 근거되는 문장은 뭐 세 번 네 번을 읽어서라도 해석을 해내야 되고요. 할 수 있을 만큼 근거 아니면 너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한두 번 읽고 대충 이런 말이거나 줄거리만 잡고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뼈만 남긴다. 우리 실전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이게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문제풀이 강자고요. 문장이 정말 길게 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강으로 전체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방학 동안에도 끝낼 수 있을 거고 이걸 나중에 8월, 9월, 10월 달에 공부해도 분명히 도움되는 강자예요. 그래서 강의 수 제가 추천 공부법 말씀드립니다. 강의를 수강할 때 예습을 꼭 해갖고 오시지 않아도 되긴 해요. 자, 우리 페이지가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홀수 페이지는 다 강의입니다. 짝수 페이지가요. 한 줄 해서로 되어 있어요. 그거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키워드 잡기 줄거리 잡기 복습하라고 준 겁니다.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은 문장 짝수 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에 요약함을 읽으면서 해석 공부하고 그래서 해석이라는 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 해석이 아니에요. 필자가 의도하는 키워드 잡고 줄거리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라고 짝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이 또 따로 있어요. 실전에서 배웠으면 워크북에 정말 체화를 해야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파이널 문제풀이 강자고요. 매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에요. 분명 도움될 겁니다. 자, 나 현실적으로 아는 거 다 동원해서 문제는 푼다. 단 내가 모르는 어휘 같은 경우는 복습할 때 공부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수능 때 정말 실전적인 공부로 실전으로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봅시다.